자 오늘은 이제 서울 지역 재개발 얼마만 가능할까에 대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이 재개발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딱 한 가지입니다. 신축 받기 위해서입니다. 신축, 새아파트. 근데 서울 신축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가격대별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 시청자님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재개발 대략적인 투자 금액입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매물 자체가 사실 지금은 뭐 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금매가 나와가지고 가격대가 좀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뭐 15억 이상 한남류타운 뭐 성상 전략 정비구역 물론 여기 위에 있는 게 제일 좋죠. 좋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자금이 부족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5, 6억 대에는 이런 부분도 있네. 그 다음에 6억에서 8억 대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정리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투자금 15억 이상 필요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한남류타운과 성수 전략 정비구역 두 군데가 있고요. 자 첫 번째는 한남류타운입니다. 서울 최고의 재개발구역 황제 뉴타운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뭐 입치 자체가 이 한남류타운이 이제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총 1만 2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한강이 있고 그 다음에 압구정 반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를 보시면은 용산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용산 민족공원 2027년에 예정인 그런 공원 호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산 업무지구 그 다음에 GTX 노선 등 다양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한남류타운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1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남더일 그 다음에 나이넌 환남 그래서 뭐 연예인분들이나 뭐 정치 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이런 부촌의 이미지가 강한 한남류타운이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액대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있냐 봤더니 자 한남류타운에서 1등 규모입니다. 가장 커요. 그래서 세대수가 5816세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선정이 됐고 2025년도 입주입니다. 그리고 사업단계는 사업시행 인가를 마쳤고 현재 투제금액은 15억 이상. 그렇죠. 15억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뭐 20억 가는 것도 있고 매물들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러프하게 15억 이상으로 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남 245구역입니다. 한남 5구역, 2구역, 4구역인데 금액대를 보시면 한남 5구역이 가장 높아요. 20억, 17억, 15억 이상. 근데 이 한남 5구역 같은 경우가 여기를 보시면은 이 한남 3, 4, 2 같은 경우에는 좀 언덕지형도 있고 좀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평지고 또 한강변에 이렇게 또 다 붙어있어요.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대가 조금 많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금액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한강변 50층의 꿈, 성수전략정비구역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거의 한남 뉴타원이랑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다 평지입니다. 특징은 평지고 바로 옆에 서울시수비라는 녹지가 있어요. 또 녹지가 있고 특징은 뭐냐면은 자 여기 바로 옆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리마제 그 다음에 갤러리아 포레 그 다음에 또 아서포라는 그런 초고급 아파트들이 지금 있다. 그래서 예정 세대수는 이 1, 2, 3, 4 4개 구역이 총 8,200세대다. 그리고 한강변에 있는 한강뷰를 우리가 감상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강남 접근성, 그 다음에 평지 그 다음에 이런 고급 아파트들이 지금 주변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나중에 뭐 지금은 조합 단계지만 나중에 이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갈 거예요. 대규모로 50층 이상 50층까지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리가 길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파트들과 같이 이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나중에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변 신축이라든지 주변의 아파트들을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성수 1지구입니다. 자 1지구가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규모도 크고 세대수도 가장 많아요. 그래서 사업 단계는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단계고 시공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투자금은 15억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성수 2지구 3지구입니다. 그래서 1지구보다는 이제 세대수가 좀 적죠. 그래서 2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를 맞췄고 투자 금액은 15억 이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수 3지구 같은 경우도 조합 설립 인가 똑같이 맞췄고요. 투자금은 15억 이상이 필요하다. 사실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이제 조합 설립 인가예요. 그래서 아직 앞으로 갈 길이 먼다. 그래서 뭐 몇 년이 걸릴지는 뭐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지역이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투자금 13억 이상 필요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지역은 흑석 뉴타운. 자 그래서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한강 이남 초대형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치 자체가 지금 현재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있고 이 세대수가 총 1만 2천 세대입니다. 10개 구역인데 하나는 이제 해제가 되어버렸고 나머지 구역들이 이제 착실하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반대편으로는 여의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반포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사이에 딱 껴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입지 자체만으로 깡패인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한강 한강변 뉴타운 그 다음에 다리거나 용산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여의도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는 반포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두 번째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흑석 뉴타운에서 실질적인 가격 형성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흑석 11구역입니다. 11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1,500세대예요. 그리고 시공사도 선정이 돼서 대우건설에서 푸르지오 서밋을 이렇게 채택을 했고요. 사업 단계는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에 이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현재 12억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흑석 9구역입니다.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도 세대수가 1,536세대 그 다음에 시공사는 현대건설, DH 그 다음에 사업 단계는 현재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이기 때문에 피가 조금 더 붙어가지고 현재는 뭐 13억에서 10억 사이 그 다음에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투자금이 9억에서 10억 이상 필요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노량진, 그 다음에 부가연 뉴타운 그 다음에 중구, 신당 8구역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시촌이라고 알고 있죠. 이제 그런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근데 이 고시촌이 지금은 황골탈퇴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자, 위치가 이제 노량진동 일대인데 이제 여기 노량진 뉴타운을 보시면은 이제 교통이 이제 뭐 1호선 노량진역 9호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장승대기역이 이렇게 7호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했으신 게 이제 서부선 경정철입니다. 이 경정철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여기 위쪽 은평에서부터 이렇게 여의도를 거쳐서 이렇게 노량진을 지나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어쨌든 여기 이 경정철 이 서부선 경정철이 되면은 우리가 쉽게 여의도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북까지도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요. 세대수는 총 8개 구역으로 9,500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대단지가 이제 서울 내 중심부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뭐 특징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아직까지 뭐 해제된 구역 없이 착실하고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노량진 유타운 내 이제 하나하나씩 가격 형성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첫 번째로 대장주인 1구역입니다. 그래서 뭐 1구역이 왜 대장주냐 하면은 어쨌든 여기 노량진역이 바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규모로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2,992세대 시공사는 아직 미정이고요. 사업 단계는 조합 설립인가를 맞췄고 투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량진 유타운 경우도 또 평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많아요. 근데 유타운에서도 좀 드문 평지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느린 사업 속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합 설립인가를 했기 때문에 사업 속도는 조금 많이 느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량진 7구역입니다. 그래서 노량진 7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576세대예요. 그 다음에 시공사가 SK건설 그 다음에 사업 단계는 사업 시행인가를 맞췄고요. 투자금은 현재 9억 이상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량진 유타운이 가격이 다들 비싼데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냐면 이 노량진 유타운에서 가장 현재는 저렴하다. 그래서 9억으로 우리가 조금 접근해 보일 수 있는 게 노량진 유타운 7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노량진 268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같은 경우도 보시면 15억, 12억, 11억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비싸 보이는데 이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장승배기업 바로 앞에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 형성이 또 이렇게 붙었고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가격대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또 하시면서 뒤에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북 알짜배기대장 부가연두 타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 부가연두 1대예요. 그래서 예정 세대수는 총 1만 1천 세대.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아연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호선 충정로 여기 이렇게 여기 두 군데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래서 특징 같은 경우는 해제된 구역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주변에는 여기가 홍대, 이대, 연대 이러한 주요한 대학들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타운들이 다 완성이 된다면 이런 대학과의 교육에 맞춰서 그런 학원과도 형성이 될 거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 형성을 한번 보시면 부가는 최고 입지, 이 구역입니다. 왜 이 구역이 최고 입지이냐면 충정로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이죠. 그리고 규모도 많이 크고요. 그래서 세대수 같은 경우는 2,320세대. 그래서 시공사는 삼성물산. 그 다음에 디얼 컨수숍. 그래서 레미안이랑 이 편안세상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10억 이상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부가연두 타운 막차입니다. 막차, 그 다음에 3구역인데 이 3구역 같은 경우도 사업 시행인가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는 삼성물산과 대린산업. 그 다음에 GS자이와 롯데캐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여기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제일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총 4,7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투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하면 10억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격대가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구대표 재개발 신당 8구역입니다. 여기 8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당동 또 뽑기할 때 거기 이제 신당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이제 1,215세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시공사 같은 경우는 한 번 또 이제 좌초를 겪었다가 지금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단계는 지금 이제 사업 시행인가를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신당 8구역 앞에 바로 청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W역세권이에요. 그래서 W역세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당 8구역이 밑에 초등학교가 보이시죠. 그래서 초품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W역세권과 초품화. 그래서 투자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9억 이상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투자금이 6억에서 8억 이상 필요한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래서 총 이제 뭐 5개 구역으로 추려봤습니다. 신림, 뉴타운, 불광, 가련, 대조, 봉천. 자,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보시면은 자, 처음에는 이제 신림, 뉴타운입니다.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했고요. 신림동 일대. 그래서 예정 세대수 같은 경우는 총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총 6천 세대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교통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서울, 경천철. 그래서 신림선입니다. 이 신림선 같은 경우는 2022년 5월에 개통합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개통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교통이 이제 조금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서울, 경천철, 신림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이게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40분에서 10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통을 볼 때 일자리와의 접근성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대규모 업무 지구와 일자리로 이동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이제 신림, 뉴타운의 가격 형성대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자,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도 자, 그중에 특히 신림 1구역입니다. 1구역 같은 경우도 자, 투자금이 현재 6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봉천 최대 가구 수인 봉천 14구역 자, 이 14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투자금이 한 6억 이상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봉천 14구역도 사실 이 봉천동 주변에 재개발이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재개발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신림 1구역도 현재 신림 2구역, 3구역보다는 규모가 가장 크다. 그래서 가장 최대 구매인 두 지역이 현재 6억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TX를 공유하는 은평구 재개발 상총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강 5구역 그 다음에 대조 1구역 그 다음에 가련 1구역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여기에 연신력이 이제 GTX A 노선 때문에 이 3개를 다 공유를 하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각각의 이제 가격 형성대를 한번 보시면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련 1구역입니다. 뭐 메모드급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세대수가 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4116세대예요. 그래서 시공사는 이제 롯데 건설에서 이제 채택이 됐고요. 사업 단계는 사업 시행 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은 이제 GTX A 노선 연신력이 이제 예정이기 때문에 또 각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는 북한산 조망권이 또 언덕지형으로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현재는 6억 이상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조 1구역과 불강 5구역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대수는 비슷합니다. 여기도 비슷하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시공상화 선정이 됐어요. 현대거설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선정이 됐고 여기는 아직은 미정이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 단계가 지금은 이제 관리 처분인가. 그 다음에 불강 5구역은 사업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대조 1구역이 조금 더 높다. 왜냐하면 어쨌든 진행 단계가 조금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넘어서 관리 처분 인가 단계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피가 많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금 5억에서 6억 이상 필요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계 뉴타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인 뉴타운 그래서 첫 번째부터 저희가 한번 보시면 서울 재개발 마지노선 상계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노원구에 위치해 있고요. 사실 뭐 역 같은 경우는 아직 당국의 역 그래서 4호선인 당국의 역밖에 없고 그 다음에 특정 세대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6개 구역입니다. 총 6개 구역인데 3구역은 현재 이렇게 이제 해제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총 8천 세대로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원구의 특징은 신축이 없어요. 그래서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신축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변이 다 구축이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훨씬 더 많이 붙을 수가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투자금액을 한번 보시면 상계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5억 이상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계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똑같이 그래서 5억 이상 그래서 상계 5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조합설리 인가를 마쳤고 5억 이상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계 6구역 같은 경우가 관리처분 인가를 마쳤어요. 그래서 6억 이상 필요하다. 그래서 요것만 보시더라도 어?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갈수록 금액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 동북권의 허리 장이뉴타운입니다. 자 장이뉴타운 그래서 여기는 딱 보시다시피 구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총 이제 15구역이 있는데 그래서 총 2만 4천 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민간재개발도 있고 공공재개발도 있고 구역별 또 다르게 각각 사업이 추진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또 동북선 착공으로 그 다음에 장이 1, 3, 12 구역이 지하철 접근선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강북 최대의 주거지 역할을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15구역 이렇게까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격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저렴한 것들이 장이 14구역 그 다음에 장이 15구역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 투자금 같은 경우는 현재 한 5억 대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 이렇게 빨리 조금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서울 지역 재개발 투자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소한 5억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 최소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각의 가격들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뭐 6억 이상 그 다음에 7억 이상 이렇게 또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 여력이 된다면 서울이라는 땅에 최대한 지분을 많이 가져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 물건들이 건물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구축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는 입지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소한 조합 설립인가 물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아직 되지 않은 조합 설립인가도 마치지 않은 물건들은 사실 또 꼬꾸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최소한 우리가 재개발 물건을 볼 때는 조합 설립 인간은 마치 물건으로 우리가 채택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아직 그 금액대에도 나에게 맞는 물건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이렇게 4억에서 5억 이하 아니면 1억, 2억, 3억의 소액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걸 내가 못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빠르게 다른 투자체에 대한 우리가 물색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매수랑 매도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투자 원칙, 조언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금액별 투자 그 다음에 위치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모두 부자 되시는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